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건강TV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제 2회 두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대로 오늘의 제목은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에 감염된다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이죠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중요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회를 이렇게 마쳤죠 코로나 팬데믹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 결론은 첫째로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고 지금은 3회 초도 아직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회 말까지 가려면 길이 멀었는데 그 야구 게임을 결정하는 것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바이러스에게 달렸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이 앞으로의 경로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과학을 믿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바이러스 그 다음에 사람 이 둘의 이야기 어떻게 서로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 날의 팬데믹을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여러 번의 팬데믹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어요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고 코로나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죠 마치 사과와 오렌지가 다르듯이 그러나 과일이듯이 이들도 바이러스인데 또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1차적으로 서로 다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보다 조금 더 크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뿔이 좀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플루엔자 팬데믹으로부터 바이러스와 사람의 액션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배우겠습니다 이분이 여기 왜 나오셨나요? 공자님의 초상화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것을 고른 것은 공자님의 치아가 멋있어서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과 치과사들이 많아서 혹시 임플란트를 좀 해드리라고 공자님이 온고지신이라고 하셨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배워라 1918년 지금부터 100년 전 COVID-19 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스페니쉬 플루 스페인 독감 이라고 하는 대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독하고 무서운 놈이었죠 전 세계 3분의 1이 감염이 됐고 세계적으로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을 했다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또 미국에서 6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던 지금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12만 명을 넘었는데 65만 명까지는 아마 가지 않겠죠 그래서 아주 매우 큰 스페인 독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첫째로 스페인 독감 이것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죠 미국의 캔자스라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에 있는 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아주 평평한 주죠 그래서 어느 누가 농담을 하기를 탁구공을 펴 가지고 그걸 평평하게 캔자스 주 크기로 늘려놓으면 탁구공 표면이 캔자스 주 보다 더 울퉁불퉁 할 것이다 할 만큼 평평하고 옥수수 밖에 없는 그런 주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것이 시작됐는가 하면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고 캔자스 주의 포트 라일리에라는 군부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첫 환자가 1918년 3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미국이 1914년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에 막바지에 참전을 하죠 그래서 막바지에 미국이 들어가서 전사가 역전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징병을 많이 해서 곳곳에 이렇게 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해서 군인들을 유럽에다 파병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군부대에서 독감에 감염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한 일주일 걸려서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서로 이렇게 감염을 주고 받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상륙전 그 당시 사진입니다 상륙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밀집돼서 이렇게 서로 감염이 되다가 이것을 유럽에다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돼서 유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세계로 나갔던 그것이 이제 스페인 대독감인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게 됐느냐 하면 당시 유럽이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스페인만 중립국으로서 전쟁에 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스페인은 기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그 나라에 있는 생기는 독감 환자들은 쉽게 통제 없이 보도를 할 수가 있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네 중국 바이러스네 이렇게 불러야 하네 뭐 이렇게 말하던 것 다 참 남세스러운 일이죠 만약에 누가 오늘날 그러면 미국이 1918년 독감에 책임을 져라 하고 말하면 그렇겠죠 이것이 지난번에 1회 때도 보여드린 스페인 독감 사망자들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한 번 보면 잊어버리기 어려운 뇌리에 이렇게 박히는 아주 충격적인 그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918년 미국에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사망자가 있었다가 잠시 또 주춤하고 바이러스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1919년 그해 10월달 될 때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더 크게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이것이 두 번째 웨이브입니다 원 투 펀치가 더 컸지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1919년 그 다음에 봄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그림인데 그 당시 학자들 의사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이렇게 웨이브가 오고 미국 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베를린 이런 곳들도 약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런 식으로 크게 원 투 트리 펀치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독감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당시는 배나 철도로만 여행을 장거리 여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지도는 아프리카에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제일 중앙에 나오죠 그 당시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도 나오죠 어떻게 됐나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눈이 아픈 번거로운 그림인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국가별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 1918년에 어느 나라가 인구 대비로 많이 죽었는가 놀랍게도 인디아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아마 이 나라들은 영국과 관계가 있어서 영국 사람들이 여행을 해서 그렇지 않나 쭉 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한국이 보여요 그렇죠 코리아 꽤 높은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작 팬데믹 플루 처음 환자를 냈던 장본인 원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어디 있나 하면 이 밑에 있어요 미국은 많이 죽었지만 65만 8천명이 죽었지만 인구 대비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나라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게다가 한국까지 저희가 자라나면서 한국 독감 팬데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1918년 1919년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가지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브란스 의전에 세균학 교수였던 스코필드 박사 캐나다 사람인데 거기 세브란스 의전에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선교사 출신이고 당시 세균학은 첨단 과학이었죠 지금의 우주 컴퓨터식으로 처음으로 세균들을 현미경으로 보고 익사이트 되던 시절입니다 그때 한국까지 오셔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그 당시 자마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한국에서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1918년 9월에 처음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감염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에서 전파되어 왔음을 의심할 여지는 없는 듯하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질병은 북쪽으로부터 철도선을 따라 남쪽으로 퍼졌다 우리는 9월 하순에 처음으로 케이스를 봤고 10월 중순에 이르기 전에 전염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본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바가 없어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만 인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감염되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감염되어서 학교 문을 닫았다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1700만이었습니다 1600만이라고 하면 4분의 1에서 2분의 1이면 400만에서 800만 정도가 감염됐다 꽤 큰 숫자죠 사망자 수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학사 저널인데요 여기 소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전문을 PDF로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본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그때 한국 식민지 조선에 통계를 내면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918년에 많았고 1919년에도 많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통계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들이 식민지를 제대로 통계를 내고 제대로 어떻게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에도 팬데믹이 있었다 잊혀진 팬데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미국 대통령까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1918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 대통령,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죠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민족자결주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28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총장이었고요 뉴저지 주지사까지 지낸 아주 엘리트 학자의 엘리트 정치인이죠 오늘날 우리 대통령 이분과는 많이 다르죠 이분은 부동산 또 호텔 골프장 이런 거 해서 돈을 벌고 또 나중에 연예계에 뛰어들어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누린 한 번도 선거에 나가서 당선돼 보지 않았는데 첫 선거에 대통령이 된 전혀 의외의 인물인 것에 반해서 우리 윌슨 대통령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 프린스턴 총장 뉴저지 주지사까지 지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응해서 하는 일들 참 답답한 게 많죠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속수무책인 것 같고 대책도 없고 게다가 한 두 주 전인가요 오클라호마에서 이분이 선거 유세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체육관을 크게 빌려다가 내 유세는 꽉 차야 된다 그래 가지고 체육관을 꽉 채워라 명령을 해 가지고 다행히 그때 체육관이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체육관에 다 모여서 남들은 격냐 라고 해 놓고 상당히 말이 안 되죠 왜 정치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나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오클라호마 선거 유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게 된 것은 우리 케이팝의 팬들이 다 자리를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말기 운동을 해서 그의 성공을 해서 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미국 정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참 난조를 보이고 있는데 당시에 엘리트 윌슨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인플루엔자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해 본 적이 없다 윌슨 대통령은 한 번도 인플루엔자 독감 팬데믹 그 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 팬데믹에 대해서 이런 반구 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인정도 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분은 약과죠 이분이 하는 일이 답답하지만 어떻게 윌슨은 그래 거기서 말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했을까 그런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윌슨의 모든 관심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징병을 하고 징발하고 보내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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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것만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모든 다른 이슈들은 침묵시켰어요 그래서 당시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도 검열이 많았고요 많이 막았고 심지어는 파면시키거나 투옥시키기까지 하면서 독감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로지 전쟁만 심지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다가 아니 병력을 빨리 파리에다가 프랑스에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민기적 거리는 것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박하 지금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독감으로 죽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윌슨 대통령이 한 말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전쟁에서 총탄에 죽는 거나 기다리다가 독감이 죽는 거나 나라를 위한 길이니까 잠만 말고 보내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참 그런 시절이 있었다 놀랍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에 의해서 유럽으로 퍼지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1919년 4월에 윌슨 대통령이 인플린자에 감염이 됩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독감을 인정도 하지 않던 팬데믹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감염이 되는 게 역사죠 이 때 1919년 4월에 윌리슨은 파리에 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그 전해 11월에 끝나고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패전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파리에서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역사가 바뀌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미국과 윌슨의 태도는 다소 중립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유럽이 아니고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 연합국들, 특별히 프랑스는 아주 이 독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짓밟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윌슨이 주도권을 지지 못하고 독감에 걸려서 몸이 약해서 누워 있으니까 프랑스 수상이, 클레망소 수상이 주도권을 지고 해서 독일에 대한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리죠 그래서 독일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때 나온 사람이 괴물 천재 히틀러가 나와서 독일을 재무장 시키고 나치즘을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이 되게 하는 이래 윌슨의 인플루엔자 감염이 일조를 했다고 보죠 그러고 나서 그때 약해진 이분이 10월에 뇌졸중 중풍을 맞습니다 그 당시는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보도가 안되던 시절이라 숨기고 있었죠 누워 있는 동안에는 사모님 영부인이 사인도 대통령 대신하고 이랬고 깨어났을 때 왼쪽이 일부가 마비가 돼 가지고 퇴임할 때까지 제대로 몸을 사용을 하지 못했죠 1919년에 이분이 노벨상을 받고 그 다음에 흥미있는 것은 이렇게 미국의 세컨드 웨이브 두 번째 물결이 사망의 물결이 있을 때 7월에 시카고에서 인종 봉기가 있었습니다 차별받던 흑인들이 봉기를 했죠 그때 시위 때 38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같죠 지금도 인종 문제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는 규모가 더 크죠 그러나 사망자는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없고 원고지신 옛날 옛것을 배우지 않고 해결을 안 하면 인종 문제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는 평행인데 그 다음에 역사 얼마 안 있어서 10년 후에 대공황이 옵니다 글쎄요 뭐 플루 팬데믹하고 대공황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년 이후 21년에 불경기가 있어 가지고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래요 제 전공이 아니지만 그래서 막 흥청망청 하다가 대공황으로 망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되풀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죠 우리가 사람의 행동 바이러스와 사람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얘기를 할 때 팬데믹에서 크게 잘 알려진 두 가지 이야기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는 필라델피아 이야기입니다 1919년 9월 28일 팬데믹이 아주 성행하던 그때 그 한가운데 필라델피아에서 대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전승퍼레이드 였어요 그 전에 전쟁이 이겼고 돈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크게 이런 이벤트를 만들자 해 가지고 그 당시 전무후무하게 20만명이나 참가했다고 인플루엔자 독감, 플루 팬데믹 와중에 이런 일을 미국에서 벌였어요 여러분 요즘 이분이 하는 선거 요새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20만명이 참가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수자라고 하는 행진국의 아버지 수자폼 맡은 그분이 직접 군악대를 지휘해서 군악대가 행진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 4만 7천명이 감염되고 4,5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 일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완전히 지옥처럼 되어버렸어요 생지옥이 되고 사람들이 사망자를 미처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매장을 시키고 가족들이 손수 매장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지금 사망자가 3만명을 넘었죠 당시 필라델피아에서는 1만 7천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인구 대비로 보면 아마 그때 필라델피아가 더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다른 도시의 이야기는 샌안토니오 입니다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이 도시는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가장 늦게 격리를 시작하고 가장 빨리 오픈했다 우리 텍사스 분들이 좀 용감하시죠? Don't mess with Texas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는 남들은 다 이렇게 문 닫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오픈해 놨다가 가장 늦게 닫고 가장 빨리 오픈을 했는데 그 결과로 주민의 50%가 감염되고 시민들의 98%가 우리에게 나에게 감염된 가족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온 도시가 이렇게 독감에 크게 당한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는 이제 좀 접어두고 그 당시 신문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스크 쓰자 그랬죠 거즈마스크가 99% 인플루엔자를 방지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거즈마스크로 방지가 안되는데 사람들이 마스크 쓰면 어디든지 가도 되는 줄 알아서 그랬는지 그때 감염이 많이 되고 많이 죽었습니다 마스크 쓰는 법 지금도 나오죠? 마스크 광고 연인들도 마스크를 써라 그 다음에 이런 마스크도 진짜 있었나 봐요 입만 막든지 코만 막든지 그 다음에 침 뱉지 말아라 침 뱉으면 죽음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야 될 사항과 하지 말아야 될 사항 교육용 광고인데 그 당시 분들은 이 코에 대한 집착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코 쑤시지 마라 여기 보면 손가락이나 연필을 집어넣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이나 그때나 뭘 먹으면 면역이 세져서 안 걸리나 그때는 이제 양파를 먹어라 양파 선전하는 농부들의 광고가 되겠습니다 양파를 먹으면 인플루엔자 안 걸린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이런 광고를 제가 보고 하하 하고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약광고인데 Quineine 들어보셨죠? Quineine, The Queen, Quineine의 가장 오래된 약 중에 하나입니다 Quineine 옛날 독일식인지 일본식인지 발음으로 우리가 알았던 100년이 넘은 그 약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유일한 약 중에 하나인 말라리아 약이었습니다 이게 페루에 있는 나무의 껍질에서 나온 건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인플루엔자를 Quineine, Quineine로 막을 수 있다는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 100년 후에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약은 자연산이고 Chloroquine 혹은 Hydroxychloroquine 플레코닐이라고 그러죠 그 약들은 이것을 합성해서 만든 약인데 100년 전에도 이선전이 나왔고 지금도 이 약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 기억하시죠? 과거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과 요약 이전에 더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1918년 독감 이것을 유행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을 했죠 지도자와 정책이 중요하다 윌슨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윌슨 대통령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전쟁이 더 중요했는지 하여간에 이것을 무시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나 지도자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정책을 펴지 않으면 국민들이 고생하죠 사상자가 많아지고 윌슨 대통령은 그 자신이 장난의 운명으로 운명의 장난으로 독감에 걸려서 말년을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가 그 다음에 방역수칙을 지켜라 아까 두 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할 일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격리하고 하는 것을 하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을 신뢰하자 당시에는 클로로킨 말고 아스피린도 있었다고 해요 아스피린을 30g을 먹으면 독감이 치료된다 여러분 아스피린 30g이면 현재 있는 아스피린 알 제일 높은 알에 거의 80알 100알 정도 되죠 그러면 죽습니다 아마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다행히 아마 그 약의 순도가 낮아서 아스피린 성분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가 많이 압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알고 약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지도자의 일을 백성은 백성의 일을 과학자들은 과학자의 일을 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제 2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천 댓글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데 크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곧 뵙겠습니다 aaa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